주코노미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구독자님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시작부터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올해도 주코노미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광풍에 이어 애플카까지 가시화되면서 올해도 전기차 테마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지펀드인 사토리펀드의 설립자 댄 라이스가 2021년 핵심 포트폴리오 5개를 공개했는데요. 전기차 테마로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을 추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그나는 지난 연말 LG전자와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사 설립을 발표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각인된 회사일 텐데요. LG전자는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모터, 인버터 관련 사업을 물적 분할해 신설회사 지분 100% 중에 49%를 마그나의 계열사인 오스트리아 마그나 멜팅 포밍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합작사 설립 발표 하루 전날 애플이 2024년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카 생산 파트너 후보로 꼽히는 마그나의 주가가 10% 이상 뛰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그나가 글로벌 탑5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전기차 완성업체로 변신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의 레거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혁신 회사로 거듭나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흥분되는 일인데요. 아마 대부분이 포닥이나 폴라로이드 사례처럼 실패로 끝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3년 전통의 자동차 부품 회사 마그나가 어떻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엘지운자와의 합작사 설립 발표 이전에 마그나에 대한 기대감에 불을 지핀 건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입니다. 피스커는 테슬라의 모델S를 디자인할 뻔했던 차량 디자이너 헬릭 피스커가 2016년 만든 회사인데요. 피스커는 10월 30일 스펙 상장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중시에 입성했습니다. 마그나는 지난해 10월 피스커에 차량 플랫폼을 공급하고 피스커 전기차를 단독 생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마그나는 계약의 일환으로 피스커 지분의 최대 6%, 약 30억 달러 상당의 피스커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피스커는 사실 돌아온 역전의 용사 같은 회사입니다. 헬리 피스커는 테슬라에서 나온 뒤 2007년 피스커 오토모티브를 설립했는데요. 2011년 12월 첫 생산한 전기차 카르마에서 배터리 리콜이 발생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2014년 2월 카르마의 차량 설계미 제조시설을 중국의 완샹그룹에 매각했습니다. 헬리 피스커가 2016년 다시 세운 피스커는 2020년 CES 가전 전시회에서 테슬라 모델 Y를 경쟁자로 지목하며 피스커 오션 SUV를 공개했습니다. 기차는 2021년 하반기부터 생산해 2022년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3만 7,499달러로 월 399달러를 내면 차량을 구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그나는 피스커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전기차 스타트업의 제조 공장으로 포지셔닝을 본격화했습니다. 공장이 없는 팸리스 반도체 설계사들에게 TSMC와 삼성전자가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은 스타트업들에게 마그나가 엔지니어링, 디자인, 제조, 도색, 조립까지 모든 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스타트업의 컨셉을 마그나가 현실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소니가 2020년 CES에서 공개한 전기차 컨셉카 비전 S의 플랫폼도 마그나가 만든 거였습니다. 마그나의 CEO인 스와미 코타기리는 지난 4일 피스커와의 협력은 마그나의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한 훌륭한 사례라며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 완전한 첨단 운전자 시스템 ADAS, 공동 차량 엔지니어링 및 제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전기차 OEM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마그나는 스펙 상장을 앞둔 전기차 스타트업 카노의 생산도 대행하는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미 중국 베이칭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아크폭스 생산을 개시했고요. 구글의 자율주행 자유회사 웨이모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양산 프로젝트에서 마그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그나는 BMW, 인텔, 모빌아이의 컨소시엄에도 합류해 2021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그나는 원래 자율주행차, 전기차 업체인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마그나는 1957년부터 내연기관차 자동차 부품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오로라의 본사가 있으며 전세계 15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그나의 매출은 2019년 기준 394억 달러로 글로벌 부품사입니다. 유럽과 북미권의 GM, BMW, 코드, 다임럭, 폭스바겐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주력 사업부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익스테리어 42%, 파워트레인 29%, 시트 14%, 어셈블리 17%입니다. 마그나는 샤시, 바디, 트림, 공기역학, 설계, ESS, 파워트레인, 트랜스미션, ADAS, 자율주행 시스템, 콘솔, 조명, 자석 시스템, 사륜구정 시스템 등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부품업체냐? 마그나는 오스트리아 자유회사 마그나 슈타이어를 통해 완성차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요. 마그나 슈타이어는 1970년대부터 벤츠, 아우디, BMW 등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25만 대 생산 규모의 최대 자동차 OEM 업체입니다. 주목할 점은 마그나가 기술 혁신을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기술력 우위는 글로벌 탑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변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혜자 역할을 한 마그나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마그나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S 기술은 이미 100종이 넘는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강점이 있습니다. 후반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것도 마그나이고요. 마그나는 라이더, 레이더는 물론 센서 분야에서 유리한 기술력을 확보하며 자율주행 ADS 기술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마그나의 ADS를 피스커의 오션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BMW와 협력한 마그나의 고체 라이더 솔루션은 올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새로운 아이콘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사람이 깜빡이는 시간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300m 주변을 스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고화질 아이콘 레이더는 군용 등급으로 인증을 받은 차세대 레이더로 꼽힙니다. 마그나의 핵심 사업인 파워트레인은 모듈화와 확장이 가능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에 모두 최적화돼 있습니다. 마그나는 또 차체 구조와 외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전기차용 다중 소재 배터리 트레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마그나는 LG 사례에서 보듯 합작 투자나 M&A를 통해 기술을 혁신하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자동차 조명 분야에선 로이니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종이처럼 얇은 유연한 소재의 방막 마이크로 및 미니 LED를 사용해 고성능의 유연한 조명을 선보였습니다. 20년 전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위한 최초의 전동 개폐식 리프트 게이트를 출시한 주인공도 마그나입니다. 마그나는 2018년 헵트로닉을 인수해 첨단 전동 도어 스마트 액세스에 모션을 제어하는 헵틱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손을 흔들어 옆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고 인접 차량을 감지해 문 열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부 손잡이가 필요하지 않아 새로운 디자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그나는 전통이 있는 배당주일까요? 전기차 성장주일까요? 시장에서는 마그나가 꾸준히 이익을 내는 공용기업일 뿐만 아니라 전기차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63년 전통의 마그나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안정적인 배당주로서 매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2.75%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성장주로 도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마그나도 배당주에서 성장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스커 전기차 생산 합의부터 LG 마그나 합작 설립 발표, 여기에 애플카 보도까지 겹치면서 지지부진했던 마그나 주가는 1년 전보다 35% 올랐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최저 45달러에서 최고 91달러입니다. 6일 기준 주가는 72달러 선으로 평균 목표가인 70달러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217억 달러로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1배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PER이 191배인 것을 감안하면 덴 나이스가 마그나를 전기차 트렌드에 올라타기 위한 값싼 방법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마그나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기회는 애플, 위험은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플이 자동차 분야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마그나는 2016년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해왔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스 맥널리 애널리스트는 만약에 애플이 진짜 완성차를 만든다면 마그나 슈타이어가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애플카에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공급하고 마그나가 차량을 생산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마그나의 위험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일 텐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런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나머지에게 돌아갈 파이는 없는 거겠죠. 지금까지 주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해외 주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